이렇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국내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세계 품목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 소재이고 대일 의존도도 높아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어서 해결에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해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길게 보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감산 체제에 돌입하면 과잉 공급이 해소돼 자연스럽게 바닥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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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